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악마는 아직도 내겐 그 진수음이 있어 따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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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만당의 클라스인가 이 양손으로 칼하고 걸어다닌다고? 일어나보자 어? 어? 이것만 저줘야되나? 그런거 없지 본인이 실수하는거잖아 하하 우와 멋있다 저거 양심있으면 자살로 1랑 줘야된다고요? 오케이 아니아니 어 어 어 어 안 돼요 내가 먼저 죽을게 됐죠? 저게 더 센거? 우와 저거 멋있다 저거 뭐해 이카린이 위험한데 뭐하나 와우 힘드니까 좋아하세요 팔 2부에서 계속 됩니다.